41. 피스톤 펌프의 특징 중 맞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토출 압력이 높다. 2. 펌프 효율이 높다. 3.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4. 베어링의 부하가 크다. 정답은 3.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42.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 있을 때 2.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 3. 오일의 양이 적을 때 4.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정답은 2.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 43. 유압 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 책 벨크 2. 릴리프 밸브 3. 오리피스 밸브 4. 초크 밸브 정답은 2. 릴리프 밸브 44. 일반적으로 건설 기계의 유압 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동되는가 1. 엔진의 플라이힐에 의해 구동된다 2. 캠축에 의해 구동된다 3.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 구동한다 4. 변속기 PTO 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정답은 1. 엔진의 플라이힐에 의해 구동된다 45.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동 실린더 피스톤형 2. 단동 실린더 램형 3.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 4.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정답은 3.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 46. 유압 실린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단동형 2. 복동형 3. 레이디얼형 4. 다단형 정답은 3. 레이디얼형 47.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은 1. 소다 소화기에 사용 2. 탄산가스 소화기에 사용 3. 불의 확대를 막는 덮개에 사용 4. 물호수에 사용 정답은 2. 탄산가스 소화기에 사용 48. 폭발에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2. 화기의 사용금지 3. 인화성 물질 사용금지 4.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금지 정답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49. 소화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3.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 4.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정답은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50. 작업장에서의 복장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상의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2. 작업복은 몸에 맞는 것을 입는다 3.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될 수 있는 한 입지 않는다 4. 수건은 허리춤에 끼거나 목에 감는다 51. 렌치 작업 시의 주의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1. 렌치를 해머로 두드려서는 안 된다 2. 높거나 좁은 장소에서는 몸을 안전하게 하고 작업한다 3. 너트보다 큰 치수를 사용한다 4. 너트에 렌치를 깊이 물린다 정답은 3. 너트보다 큰 치수를 사용한다 52. 스패너 작업 방법으로 안전상 올바른 것은 1. 스패너로 죄고 풀 때 항상 앞으로 당긴다 2. 스패너로 볼트를 쬐 때는 앞으로 당기고 풀 때는 뒤로 민다 3. 스패너 사용 시 몸의 중심을 항상 옆으로 한다 4.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보다 조금 큰 것을 사용한다 정답은 1. 스패너로 죄고 풀 때 항상 앞으로 당긴다 53. 작업 중 기계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가장 적절한 작업자의 행위는 1. 작업 종료 후 조치한다 2.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3.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살핀다 4. 장비를 멈추고 열을 식힌 후 계속 작업한다 정답은 2.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54. 다음 그림은 안전표지에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는가 1. 지시표지 2. 금지표지 3. 경고표지 4. 안내 표지 정답은 1. 지시표지 55. 인양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2.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한다 3.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 4.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한다 정답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56. 연삭기에 안전한 사용방법이 아닌 것은 1. 숫돌 측면 사용 제한 2. 보안경과 방지 마스크 착용 3. 숫돌 덮개 설치 후 작업 4. 숫돌과 받침대 간격 6mm 이상 유지 정답은 4. 숫돌과 받침대 간격 6mm 이상 유지 57. 도로 굴착시 황색의 도시가스 보호포가 나왔다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은 1. 배관의 압력에 관계없이 보호포의 색상은 황색이다 2. 저압 3. 고압 4. 중압 정답은 2. 저압 58. 다은중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호칭하는 용어는 1. 공급관 2. 내관 3. 주관 4. 본관 정답은 4. 본관 59. 인체의 전류가 흐를 때 위험정도의 결정요인 중 가장 관계가 작은 것은 1. 인체의 전류가 흐른 시간 2. 전류가 인체에 통과한 경로 3. 인체의 연령 4. 인체에 흐른 전류 크기 정답은 3. 인체의 연령 60. 다음은 시가지에서 시설한 고압전설로에서 자가용 수용가의 군의 전주를 경유하여 5개 수전 설비에 이르는 전설로 및 시설의 실체도이다 날에서 지중 전설로의 차도 부분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인가 정답은 1. 1. 2미터